오늘의 메뉴 치킨, 치림, 프로즈, 파스타 버팔로봉입니다 요렇구요 버팔로봉 4개가 그고 서비스가 2개 사진을 또 찍어줘야겠구나 남들이 다 파스타를 찍으니까 나는 치킨을 찍어서 리뷰를 남겨줄게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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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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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이 많겠다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예, 안녕하세용 ㅎㅎ 아, 아쉽네 이거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냥 뭐가 아쉽냐 단맛이 좀 약하네 진짜 단거 있는데 그저 진짜 단맛은 나니 진짜 단맛은 나니 이거 파스타에 찍어먹어보죠 이걸 파스타에 찍어먹어보죠 어우, 별로인데 원연의 맛을 잃어 아, 배달비는 여기서 1,700원을 더해야되는게 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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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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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스프레스 그걸로 배달료 할인이 된거죠 뭐 저는 부천사람입니다 아 손 닦아야되가지고 이거부터 다 처리를 하는거지 항상 샵당구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5개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소스가 아니야 치킨을 먹었는데 또 치킨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새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김이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 이 사이에 뭐가 있네요 엇 아니 음악이 어리먹기 맛 맛! 로제 떡볶이에 파스타를 섞은 맛 아닐까? 아 나 왜 이렇게 맛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? 맛설명? 음.. 무슨 맛이라고 해줄게 타라? 아 나 맛설명 잘못하겠네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 어떠지? 달짝지근하니 느끼한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딱 달짝지근하면서 느끼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나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좋지 안 먹으면 좋지 왜 이렇게 맛있냐 치즈는 못 먹으면 좋지 아 나 혼자 나게 먹으면 좋지 아 나한테 먹으면 좋지 카레 맛, 카레 냄새 카레 냄새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카레 맛중 고춧가루 아 예 그럼요 경부는 진행중이지요 음 땀넘다 그래도 아 배부르긴 하네 나 배고플줄 아 근데 진짜 아 버팔로웨잉을 괜히 했나보다 이제 배고플줄 사진에 새우 내게 치킨 내게 있던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어 한번 더 쪼금 가게 쥬금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여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여자 집사2장 일본인应mmm 실제로 매장가서 오면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요렇게 오니까 저걸 다시 요기도 담은 거 아니야? 음 음 음 음 음 음 햄버거는 이 김치에 들어있어요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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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게 먹었군 아 쪼쪼 왜 자꾸 나갔네 오늘의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